오늘은 하남시 금단산에 있는 유길준 선생 묘를 찾아왔습니다. 유길준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과 미국을 유학한 분이며 그 유명한 소유견문을 집필한 분입니다. 그동안 우리 한글이라던가 의문학을 연구하고 외교활동도 두루한 성각자입니다. 여기가 유길준 선생님과 소상들, 아르떼 자녀분들의 묘입니다. 박예정 출판사에서는 일찍이 고려대학교 이한섭 교수님이 소유견문에 대한 의색인을 낸 적이 있고 원문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유길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견문록을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 엮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학덕을 그리며 좋은 책을 만들어서 훌륭한 선배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일문학 박사 송경호 박사와 정인 출판사 영범근 실장이 같이 이 모임에 배석을 했습니다. 지금 저기 밑에 땀을 주체 흘리고 올라오고 있네요.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